국민안전처 박윤용 장관님, 이번에 인선에 대한 통보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았나요? 문자 해고 통보받으신 건가요?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인사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박근혜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상처를 보듬아 줄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사태, 내각도 책임이 크지만 그거는 국민의 관점에서 그런 거고 이 모든 문제를 근원 야기한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실수로 지금 이런 사단들이 났는데 그저 인사담당 전화 하나로 통보한다고요? 그리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이라는 게 4년 내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2년 돼서 뭔가 조금 정착되보나 했더니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람도 아닌 비전문가를 단지 본인들이 원하는 총리 내정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인사처리합니까? 인사수석, 어제 한광옥 비서실장으로 오늘 내정됐죠? 인사수석님께 묻습니다. 네. 어제 통보 그분에게는 직접 언제 통보하셨나요? 그분께는 제가 따로 통보는 안 드렸습니다. 그분은 언제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비서실장이 일요일 날 아마 그만두셨으니까 그 이후로 후보자를 찾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어제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의 역사적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존경한다고 하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9.2%까지도 내려가 있는 이 상황에 어제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광옥 전 비서실장, 아니죠. 비서실장 내정자가 참석했습니다. 맞죠? 인사수석님? 그 사실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내정을 이미 받은 상태로 그 자리에 가 있었다고 하면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수많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들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가며 그래도 추스릴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미안하고 죄송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방소통 안 하고 함께하겠다 이런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제 야3당이 모두 총리 내정에 대해서 너무 경악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젓이 비서실장 임명하십니다. 인사수석님 여당에게는 언제 통보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상의도 안 하십니까? 아니요. 상의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수석님이 알고 계시기는 언제쯤 통보했을까요? 직접 안 하셨어도 제가 인사수석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왜 나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들은 확인하고 나오셨어야죠. 그 정도는 누구든 물어볼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면 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사단이 났으니까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확인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당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통보는 했을 겁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을 거고요. 아마 공식적인 발표는 하기 전에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사람이 없는 정부입니다. 사람 대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매번. 우리가 호갱입니까? 야당이 적어도 책임있게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면 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 계신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교육부에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주요 정책 과정 이런 거 많이 있네요. 행복 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대학 체계 혁신,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 교육부 장관님 이거 아주 잘 추진되고 계십니까? 네, 6대 교육계획 과제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요즘 돌아가는 보도자료, 언론 보도들 내용 보고 계실 텐데요. 이 박근혜 정권 내내 고른 교육 기회가 있었나요? 물론 고른 교육 기회가 아니라 최고의 기회는 최순실의 자녀에게만 있었고요. 효도는 대통령의 아버지, 부모님에게만 있는 정권입니다. 오늘 저는 너무 충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주소를 옮기는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 자식 교육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자식만 중요한 겁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최순실은 본인의 자식만 중요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아버지만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교육에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획균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서 각종 특혜 의혹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종합해서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정유라라는 아이는 경북 초등학교 때부터 단독 출전해서 금메달을 수상하게 하고요. 1등으로. 한 명이 했으니까 당연히 1등이겠죠. 그런데 그런 수상 실적이 전부 본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업 205일 중에 86일만 출석합니다. 청담고 반칙 입학합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출전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도 고르게 기회를 주려고. 그리고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유라는 9번이나 나갑니다. 5번밖에 못 나가게 되는 걸 9번을 나가서 그중에 자기만대로 제일 좋은 성적만 추려서 청담고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청담고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공로상까지 받습니다. 고등학교 출석일수 지금 나옵니다. 3학년 수업일수 193일 중에는 50일이고요. 고2 때는 195일 중에 149일. 무단결석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출석 처리합니다. 이게 공정한 기회인 거죠.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의혹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체육특기자 입학 종목 23개로 확대돼서 이 과정에서 승마가 포함돼서 누구나 아이디어를 보내고 싶어 할 이화여대 자격 획득합니다. 반칙 학점 부여하죠. 출석 보고서 없이 이수하게 하고 패션쇼 무대에 서지 않은데도 학점 주고 그리고 더 충격인 거죠. 승마 선수면 누구나 정말 최고의 말을 갖고 싶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5억이나 들여서 최고의 말과 최고의 환경을 정유라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새마을 사업 박정희 대통령 저는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이 100주년 아버지께 바치는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죠.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요. 새마을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무려 저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확인해보니까요. 4,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4년간 투입된 예산만 해도 2,600억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아버지, 자신의 자녀 소중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이 수천억의 돈이 어떤 아이들은 생리다가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하고 있는 이 형랑에 4년 내내 수천억을 드리고 있고 어제 광화문 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진선미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신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등 교육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법한 추진이 되는지 하는 것은 곧 가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와요대 교과서는 역사 교과서는 누구 어떤 특정한 대통령을 위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이 중요하고 그 창의력을 위해서는 당연한 모든 대부분의 선진국가의 여러분들은 거미조과서 자유복가서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통하고 있는 것을 거절히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 못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사 교과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분열을 야기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총리님 생각이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정리해 주십시오.